네, 저 대변인입니다. 지금 철토로즈 지도부 11분 모두 내려오셨고요. 아, 그래요? 김명환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바로 소송장까지 돌아가시겠습니다. 김명환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MNG 컷은 꽉 켜지 않대요. 스튜디오 연결이 안 돼. 아니, 영주가 켜는데도 안 되잖아. 철토민 영화 반대투쟁이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23일에 기난인 시간 동안 국민 철도를 지키고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힘든 투쟁 과정들을 함께해 오신 철도노동자와 조합원 동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국민 여러분,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 국민 철도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혹 잡은 손 놓지 않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철도 민영화를 막기 위한 그러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여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집단 이후에도 우리 파업의 정당성과 철도 민영화의 부담성을 알려나기 위해서 철도를 지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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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들 좀 빠져주세요. 자 기자들 좀 빠져주세요 기자들 빠지 말고 빠지지 말고